안녕하세요 고소영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알문조운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맥점은 꼭 알아두시면 실전에서 많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을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전에서 이 흙은 세수죠. 배기 1로 젖혔어요. 자 실전에서는 어떻게 둘까요? 실전 심리에서는 젖혔으니까 이거 봐라 어딜 나오려고 그래 이렇게 막아버리죠. 이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기에 이쪽을 한번 이것도 배기 잘 수를 늘리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쪽을 또 젖히면은 막았죠. 그러고 줄이면은 이 백은 두수가 아니라 세수입니다. 그렇죠. 어디를 놔야 되는데 어디를 놓던가 예 이거는 안됩니다. 지금 이거는 더 안되죠. 예 안돼요. 그래서 지금 무턱대고 이렇게 막았다가는 이쪽을 젖히는 수로 해서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흙 앞에 기일 때 과연 어디가 급서일까요? 뭐 이런 수? 이거는 있는 순간에 내수가 되죠. 안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급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에서는 젖혔을 때 실전 심리상 이렇게 받아주지 말고는 앞으로는 이런 형태에서는 여기 치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 치중은요. 이어서 내수가 되요. 내수가 되면 안되죠. 지금 세수이기 때문에 여유를 주면 안되요. 세수로 늘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 두수를 유지해야 됩니다. 치중하고 상대방이 있는 수는요. 막아서 계속 두수죠. 이건 죽었어요. 100이 그럼 100이 여기서 이쪽을 막는다? 이때도 잘해야 돼요. 뭐 이렇게 두면은 아 이렇게 놔도 죽네요. 아 예 이렇게 놔도 죽어요. 이어버리니까요. 예 이거는 103으로는 안되겠죠. 이때 100은 어떻게 둘까요? 이쪽을 또 젖힙니다. 이때 여기서 또 젖혔다고 막으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쪽을 이어서 이 형태는 이 형태는 안됩니다. 그게 안되요. 이 수를 이거 뭐 살겠네요. 이거 안되겠죠? 그러면은 103 때 어떻게 해요? 한번 밑으로 요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로 두면은 항상 두수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100이 이쪽을 두면은요. 이쪽을 막아서 단수당하면 죽죠? 지금 여기 수를 줄일 시간이 없어요. 계속 두수에 두수를 유지해야 돼요. 이쪽을 이쪽을 막낸다. 이거 막았다고 여기 두면 큰일 납니다. 100에 지금 꽁수에 지금 녹아났습니다. 자 이 흙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되요. 이때는 자 7로 났을 땐 이쪽에서 단수 쳐서 계속 두수를 유지합니다. 둘 데가 없죠? 100이? 예 이래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0 이래 흙 이래 치중하고 저치면 또 한번 놓고 이쪽을 막으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쪽 막으면은 이것 이것은 이것도 이쪽 막아가지고 예 계속 두수 유지죠? 음 둘 것이 없어요. 이쪽을 둔다? 잘해야 돼요. 이런 쓰레기 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계속 수상전에서는 직접적인 수를 줄여야 돼요. 하나 둘 셋 수이니까 이제 줄여야죠. 볼 것도 없어요. 안되겠죠? 100이 그러니까는 지금 100 이래 흙 치중 그 다음에 뭐 이런 수? 이런 수? 어디서 지금 수작을 자 이거 막으면 되겠죠?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당황하면 안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흙 이래 100은 무조건 젖힐 것입니다. 이때 요소를 하시면은 여부를 100이 더이상 여기서 수작을 못 뿌립니다. 자 이런 맥점 알아두시면은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